가끔 우리의 대화에 저는 아니겠지요를 듣게 됩니다. 주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나의 위치와 태도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나는 아니다라는 말이죠.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저는 아닙니다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지 못하고 저는 아니겠지요라고 물어볼까? 이것을 예수님께 물어볼 일인가?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내가 그랬는지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고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는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대답하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나서기보다 뒤에 물러서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그런 태도입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 예,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당당히 소리칠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